일어나 일어나 심심한데 나올래라는 말 은 나 머리도 안 감아보고 은 나 화장도 안했지만 은 나 주머니 속에 팩여차는 은 나 기타를 챙기는 너 편한 옷에 편한 얼굴 편한 마음을 가진 편한 얼굴 편한 모습 편한 노래까지 편한 시간 편한 모습 편한 마음 편한 게 편한 모습 은 나 은 나 은 나 은 나 은 나 은 나 은 나 내가 좋아하는 목차라 땡 사먹으려 했던 이전에 기업댕 이럴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별거 아닌데도 괜히 웃음이 음 나 머리도 안 감았고 음 나 화장도 안 했지만 음 나 주머니 속 지폐 도착해 음 나 기타를 챙긴 걸 편한 옷에 편한 얼굴 편한 마음까지 편한 얼굴 편한 모습 편한 노래까지 편한 얼굴 편한 시간 편한 이 순간에 나는 살아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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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